자, 여기서 잠깐 교환을 좀 나눠야 돼. 악마만 아니면 돼요? 진짜 천사 같아요. 난 진짜 천사기 때문에. 오빠 천사예요? 오빠 악마죠? 천사 아니야. 악마 같아요. 왜냐면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. 천사죠. 왜요? 까르지 마. 까르지 마. 진짜로. 진짜로요. 아니, 까르지 마. 진짜로. 진짜로 하니까요. 여기 대화 안 되겠다. 여기 대화하면 안 되겠다. 비밀이에요. 여기 대화하면 안 되겠다. 야, 얘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. 이야, 큰일 났네, 이거. 여기 엉망진창이야. 악마. 이야. 악마. 악마요? 악마 같아. 여기 엉망진창이야. 이야. 이야, 대화가 안 되는 거야, 여기. 엉망진창, 엉망진창. 아프겠다. 이야, 여기 지압은 속보래. 오, 재감이 끔찍하다. 일반적으로 예능에서 속은 지압이 안 나, 이거는. 사이씨. 단단히, 이렇게. 바늘이야, 바늘. 바늘이야, 바늘. 나 이거 너무 실려, 지압 같아. 저는 몸으로 하는 것보다 심리게임이 강하단 말이에요. 심리게임이 제일 약 한 점만. 저는 몸으로 하는 건 굉장히 약해요. 아부가 표정이 엉망이네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? 자 천사가 형 아니에요 형 아니에요 그냥 저 형 그냥 몰라 자 여러분 첫 번째 게임을 한번 풀고